다크다이트 하이퍼 스킬은 다크신서시스라는 신스킬인데요 300%로 8명의 적에게 10번 공격합니다 그리고 액티브 스킬은 버프 스킬은 30일동안 물공 30% 올라요 그리고 드레인이 100% 얍 하이퍼 스킬입니다 이게 쿨타임이 8초밖에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댐딜 스킬이 되겠는데 댐딜 쿠딜도 그렇게 안길고 열대치고 머미도 괜찮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장난은 자주자주 쓸 수 있으니까 말랩 스킬은 뭔가요 이거 더운 나가는 모습을 세게 내 또한 나를 흘러 돌아온다고 말해줘 우리 사랑 영원하도록 녹화를 끊겠습니다 또한 나를 흘러